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민경욱 전 의원 입장에서야 참 2020년도 4.15 총선도 억울하게 부정선거로 낙마를 했고 이번에는 또 경선이 뭐 경선인지에 또 두 눈으로 하기는 안 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지명도나 이런 걸 볼 때 민경욱 대개 유권자들은 후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좀 애잔한 마음이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 두 번이나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기억을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가가호호 결실이 있을 건가는 이제 국민들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선거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당이 출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이라는 그 이름이 중앙선거할린에 등록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부정선계를 척결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을 뜨겁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선거정당 기호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화 주 노르웨이 대사께서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전신이 대한당이 전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석인 민경욱 그렇게 해서 아마 등록일은 2016년도에 그래서 중앙당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약칭은 대한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마 비례대표는 이제 원내 의석이 많은 순서가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가나다로 따지는데 이게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1등을 뺏겼는 모양입니다. 여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대한당을 비례대표에서 뜨겁게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가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만에 원의 비례정당 첫 번째 자리를 뺏겼습니다. 가가호호 1등 할 줄 알았는데 가가보다도 또 더 여러분들 강적이 가가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꾸준하게 선거 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 3월 27일 날 기사입니다. 4.15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3월 27자 기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 비례대표 용지 길이가 51.9cm였습니다. 1m의 절반인 거죠. 이제 애를 먹었을 겁니다. 51.9cm.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가 51.9cm 정도 길어도 그래도 비례대표를 조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한 80cm가 되는 모양인데 80cm가 되든 2m가 되든 관계없이 조작은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2월 8일 날이 78.1cm 투표 용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더 정당이 늘어나 가지고 80cm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게 투표 용지가 80cm가 넘으면 그러면 공박사님 조작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위조 투표 줄 얼마나 쑤셨는지는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정당 투표 정당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조작한 것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80cm가 되든 2m가 되든 관계없이 끝을 가늠하기 힘든 총선 투표 용지 68개 활동 정당 모두 들어가나 53개 정당 15개 창간준비위원회 등록 지난 총선 정당수 깊이 길이 넓을 듯 80cm 이상 예상 최장기록 여야 준연동형 비례 꼼수 한목 훼손시 처벌 가능한 혼란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53개의 정당과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15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게 되면 68개 정당이 여러분 이번에 비례대표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80cm가 너무너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종이가 80몇 ccm가 되면 위조 투표지 만들어 집어넣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 비례대표는 깨끗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선거마다 전산 프로그램 조작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위조 투표지를 꼭 맞춰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손을 안 댈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뭐 위조 투표지 이러면 안 넣더라도 발각되면 법원에서 여러분들 선거무효소송회가 투표하면 제출 안 하면 그때 이러면 또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니까 4.15 총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훈장받고 나간 대법관이었던 민유숙 씨 같은 경우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재판 못하겠다고 비대대표는 그래서 재검표 한 번 이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검표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었을 때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거지 않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정당별 다 비슷했기 때문에 영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봉오리가 하나인 구조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에는 표를 더해주고 미래한국당에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표를 더해주고 표를 빼앗은 것은 아니고 더불어 시민당 쪽에 표를 더해줬는데 표를 더해주고 나면 사후적으로 선거되어 있다가 이렇게 빼앗아서 더해준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되죠. 이것만 보면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지가 40cm든 80cm든 1m든 관계없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유명한 여러분 그래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파 성격의 여러분 정당들은 다 마이너스로 몰아내고 더불어 여러분 열린민주당 당시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은 더해주고 더불어시민당은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빼앗아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투표 주수가 확보가 되면 그냥 열린민주당 에게 얼마 주고 더불시민당에게 얼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렇게 표를 빼앗게 더해준 쪽은 플러스 쪽으로 그다음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 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투표 용지가 80cm든 100cm든 200cm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에 여러분들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이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제야 전문가 분석 연구를 보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을 보시게 되면 광주 북구 같은 데서는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을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광주 북구의 3%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3% 그러니까 더불어 국민의힘이 아무리 여러분들 광주에 가 가지고 업소를 하더라도 3% 주는 겁니다. 3% 더불어시민당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 사전투표 득표율이 60%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 이 투표율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는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7% 사전 빼기 당일이 표를 빼앗겼으니까 더불어 시민당은 표를 더해 줬으니까 플러스 6%인 거죠. 이렇게 이런 표를 다 만진 거 아닙니까 . 여기 보시게 되면 서초구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는 손을 안 댔으니까 사전하고 당일이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사전하고 당일이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더해 줬다는 거죠. 뭐 이런 4월 10일 총선이라고 다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또 자매정당이 있을 테니까 자매정당하고 조국당처럼 여러분들 또 위성정당이 있고 자매정당이 있으니까 그냥 전산조작을 가지고 위성정당하고 자매정당에만 표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작업이 쉽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오늘 개딸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람들 좀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게 가나도 아니고 이게 나이질리아도 아니고 이게 말라위도 아니고 이런 선거를 하고 이걸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다 덮는 거 아닙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대한사람은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선거마다 조작을 하고 여기다 찍소리 못하니까 다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대선 교육감 선거 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해운대 15% 종로 30% 서초 20% 광주북구 40% 2022년 교육감 선거 해운대 10% 종로 60% 서초 30% 얼마나 대통령을 물러봤으면 종로구에서 이런 교육감 선거를 60%나 조작하겠습니다. 여기 4.15 총선 정당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35% 대구 수성 15% 해운대 25% 종로 40% 서초 25% 광주북구 0% 제 말씀의 요지는 정당이 60개가 넘어가지고 정당투표 용지가 80cm가 되든 90cm가 되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하는 건 전혀 조작은 영원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